김장수 기자님 준비하실 때 가장 필요한 게 어떤 거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를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유치신청서 낼 때에 한 3,500억 정도 사업을 뽑아가지고 제안을 해놓고 있는데 그건 1차적인 건 아니고 어떤 사업을 차지했으면 좋을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회의만 지원하는 걸로 거치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경주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를 찾아내야 된다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정이 되면 중앙정부도 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상황이니까 우리 일방적으로 발표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게 결정되면 하는데 참 여건이 좋아요 여건이 좋은 게 우리 김호진 전 부지장이 경상북도 개의실장으로 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김동일 예산실장이 또 우리 중앙정부에도 계시고 그래서 그 실무 라인이 우리 경주에 굉장히 유리한 라인으로 짜져 있기 때문에 의정안하면 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회의 숙박시설을 보완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관광단지의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일 또 마케팅 부분에서는 외국인 친화형 간판 안내서비스 제작하는 거 뭐 등등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없던 보험단지의 경관을 대대적으로 조금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보험호수에 세계적인 수준의 음악분수 같은 거 이런 것 좀 넣고 대형환승주차장도 만들고 또 우리 ICT 기술을 세계에 과시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보험은 단지를 자율 운행 자동차 시본지역으로 지정해서 지금 이미 계획이 되었습니다 좀 확대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각 대기업들을 불러가지고 CES처럼 우리 경주보문단지 또는 엑스포 공원 안에서 ICT 박람회 같은 거 대체적으로 한번 개최하는 뭐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포스트 에이페 사업의 일환으로는 기념 공원 또 기념관 이런 것도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전관련 문제인데 그 공항이 있잖아요 공항이 포항공항이 있고 포항경주공항이 있고 김해공항이 있고 대구국제공항이 있는데 그 공항을 이용해서 정상공주가 올 텐데 그 공항이 의전실이라든가 이런 공항 인프라를 전부 다 개선할 필요가 있고 저는 특별히 강조하는 게 포항경주공항 포항경주공항이 활주로가 좀 짧은 게 흠이긴 하지만 소위 아세안 국가들 동남아의 6개 정상들 국가들은 전세기 떼어서 포항공항에 내릴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죠? 중형 비행기 떼어서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포항경주공항은 국제성을 좀 높이고 앞으로 관광객이 오더라도 바로 전세기를 띄우는 그런 인프라를 갖추면 좋겠고 그걸 또 핑계를 해서 지금 940호 도로 그것도 국지도로 빨리 승격을 시켜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좀 투입해서 일부 구간에 다는 안 되겠지만 일부 구간에라도 직선화하고 확장하는 그런 사업도 같이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어요 정리가 되는 대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증나 이낙은 가득